배치작업 완료!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아지들의 눈빛을 보고 그 사연을 읽어내는 듯합니다. 여기만 색깔 있지? 저기 뒤에 애들이 더 슬퍼 보여요. 여기 강아지 울고 있어요. 애들이 좀 황망해 보인다. 맞죠? 그건 있어요. 슬퍼 보여요. 눈이 다들 갈 곳 잃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자주 오잖아요. 자주 오던 곳인데 이런 게 저희를 다 맞이하니까 항상 오던 곳이니까 더 압도당하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마침 오늘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. 각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전시장에 들렀습니다. 손으로리도енер에 이어집니다. 정말 귀엽다. 저는 이게 이것은 어떻게 얘기 representations. 응.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정말 특별한展의 탑승인이죠. 왜냐하면, 이 영상에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룹 또한 그룹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도 등등의 작품이다. 정말 특별한 작품이다. 그럼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. 야,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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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! 이거 엄청 많이 치고 해야 돼. 진돗개래요, 뭐야? 아, 진돗개래? 아, 저기 진돗개 아니야? 아, 진돗개.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. 여기 있는 강아지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져서 어린 받은 강아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면 이 강아지 또 상처받겠지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듬어져서 사랑해줘야 돼. 아이들의 마음이 이 강아지들이 우리의 친구들임을 더 잘 압니다. 강아지가 찢어졌어요. 찢어졌어? 네. 찢어졌을까? 거기 아시죠? 그러면 엄마가 가지러 왔어요? !!! 동그라미 든ichi ír paved 개념 너 그렇게 흐흑 진돗 ung